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세척 만들 때 쓰는 공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미러키 12V 배터리를 사용하는 C12RT-0인데, 0은 배터리가 없어서 베어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원래 드레메를 쓰다가 고장이 나서 중국산 드레메보다는 조금 큰데요. 그 대신에 여기가 척이 달려 있어 가지고 좀 다양한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중국산하고 우리나라하고 전기가 달라서 1단 2단을 켰을 때 이게 잘 안 돌아가더라구요. 보여드리면 지금 1단으로 되어 있죠? 키면 이런식으로 잘 안됩니다. 2단으로 돌려도. 2단은 조금 되긴 하는데 가끔씩 만들 때 저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중국산은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미러키 중구를 쓰고 있어 가지고 이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어 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2V 배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1단 2단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단 기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려고 했구요. 액세서리로 이런 것들을 넣어 주는데. 절단석, 맨드릴 이런거 넣어 주는데. 사실 이게 장점이 드레멜 액세서리하고 호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콜렛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이즈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드레멜 미니 척이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되서 이걸 빼내고 이게 콜렛입니다. 빼내고 이렇게 하면 사용이 가능해요. 고정을 누르고 끝까지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척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다양한 액세서리를 낄 수 있어요. 주로 많이 쓰는게 이건데요. 링사포 라고 많이 하죠. 원래는 이제 그 이런 렌치로 꽉 조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사용하려고 있는 공구구요. 보시면은 5000에서 네 초점이 5000에서 37000rpm 까지 가구요. 0.8에서 3.2mm 샹크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는 여기 보시면 킬때만 보여요. 배터리에 있는게 아니라 여기 몸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0.4kg 배터리 제외하구요. 그래서 제가 좀 사용을 해봤는데 파워도 무선이긴 한데 파워도 괜찮은 편이구요. 네 쓸만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보셨던 로타리바 작은거 또 사용할 수 있고 조그만한 쇠솔도 사용할 수 있구요. 네 이런거 마무리 연마할 때 쓰는 수세미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고 양모에다가 광택약 발라서 광택할때도 광택낼때도 쓸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원래는 조각기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선이 없다는게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빨리 달리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한 두세개 정도는 있으셔가지고 교환하면서 쓰면 되는데 저는 기존에 쓰던게 있어가지고 이걸 쓰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유 부분이 너무 길쭉하네요. 그래도 뭐 쓰는데 지장은 없는데 원래는 여기도 다른 액세서리 호환되라고 있다는 있다고 해요. 저는 주로 링사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러키 12V 로타리 조각기 C12RT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